군중의 심리 그리고 뉴스에 휘둘르지 않고 소신있게 하는 투자법을 알려주십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항상 차트를 그림을 통해서 시장을 읽어주시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수급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일단 3월 FMC가 어떻게 될까 이 표를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네. 먼저 한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치수에 아주 강한 흐름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중소용주 개별 테마 장세가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 3월 22일경에 F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왼쪽에 있는 이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는 한 9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5%대까지 이렇게 좀 내려온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가 최근에 25%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가지표 나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그러한 그림들, 역량들 전반적으로 물가지표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돈의 힘, 달러의 힘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달러 약세가 이렇게 기조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2월달 들어와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영역을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102 정도 부분에서 최근에 오늘 새벽에는 105도 한번 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105까지 이렇게 달러가 강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2월 들어와서 지수가 더 이상 좀 올라가지 못하고 외국인 순매수대도 좀 주춤하고 오히려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터키나 특히 이제 우리 환율이 좀 많이 튀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중에는 중국의 위안화와 좀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위안화도 최근에 이렇게 좀 약세로 진행되는 방향이 있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같이 우리 원화에 영향을 주면서 원화가 어제 생각보다 좀 많이 튀는 그런 흐름이 되었습니다. 유연도 거의 7위안선에 근접했네요. 그래서 좀 위안화도 안정을 찾아야 우리 장중의 원화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이후로 보시면 예전에 2월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외국인들이 사줬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제는 3,200억 정도의 매도가 아주 큰 규모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지금 양시장 관망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시장이 플러스 1% 전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달러완 환율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1,200원 때에서 이렇게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약한 그림이 되니까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의 이 그래프는 순매수 누적 포지션 그래프는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꺾여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제 역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네, 역축으로 제가 그려놨거든요. 떨어지는 게 환율 하락, 원화 약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이게 멈추거나 이게 반등을 좀 줘야, 그렇죠? 원화 강세가 나와야 다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멈추거나 아니면 외국인 순매수로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 종목들 한 10개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골고루 업종 팔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KT, 2차전지 관련주도 좀 팔았고 그 다음에 KT, 삼성바이오로직스, 셀치련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저점을 깨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아래쪽에 검은색 그림이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이 코스닥이거든요. 지난주 2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난주 예측하신 것처럼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어보면 지금 환율이 좀 최근에 가파르게 좀 튀고 있는 환경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선을 이렇게 돌파해서 가려면 지수가 움직이려면 결국은 좀 집 나간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된다. 다만 오늘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달러가 강했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이 오늘 새벽에 유로화도 좀 강하고 파운드화도 강하면서 달러화가 이렇게 105를 넘어섰다가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멈칫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왔을 때 이 그림이 여기서보다 더 이렇게 좀 떨어져줘서 외국인 수급의 전환이 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체크들을 쭉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어쨌든 약간 갇혀있는 상황에서 테마주 이슈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분명히 중국 모멘텀으로 보면 사실은 화학이나 철강이나 소재, 가치주를 봐야 되고 시장에서는 사실 또 AI나 로봇이나 이런 성장주들이 움직이고요. 어느 쪽에 중심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일부는 가치주 컨셉,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치주 컨셉도 괜찮고요.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따지지 않고 성장주 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부분도 있죠. 분명히. 거기가 AI, 로봇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드려볼 텐데 성장주의 우리가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이익 모멘텀이 중요한데 작년도 4분기를 저점으로 서서히 이익 모멘텀이 좀 바닥을 찍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뒤에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이 좀 희소성에 있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과거에 12년 전을 한번 떠올려보면 그때도 2021년에 부채한도 협상하고 난 다음에 재정에 대한 정책 기조가 조금 긴축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팡이라는 빅테크 관련주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네,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중심입니다. 나스닥의 이익 모멘텀이 지난 4분기를 저점으로 인해서 지금 전망치는 이제는 바닥을 찍고 턴할 거야 라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익 모멘텀 바닥이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도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그 뒤로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은 좀 풀었겠죠. 지출을 했고. 그 다음 중건 선거 이후에 좀 재정을 긴축하자라는 부분에 합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빅테크 팡 주식들이 강했는데요. 이상하네요. 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긴축 모드로 금리 올리고 그러면 기술주들이 부담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때 더 주목을 한 것은 아 그래도 성장을 하는 쪽으로 더욱더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들만 오르는 장세가 됐는데 약간 제한된 성장이라는 얘기가 그 거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벤트가 있기 전에 먼저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혁신이 있었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성장하는 산업들이 이때 돋보이다 보니까 그들 위주로 올랐던 여름이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팬데믹이 있었고요. 코로나. 그다음에 대규모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화당에서 좀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럼 이번에도 약간 긴축적으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성장은 희소가 좀 될 거고 희소성이 부각이 된다면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이쪽인 것 같아요. AI 쪽. 그래서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죠. 사실 AI 관리주들은. 그래서 2012년도부터 해서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가 이렇게 아주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XR이라든지 메타버스와 같은 이란 부분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 있는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이 좀 있지 않겠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테마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 조금 아직 관심이 크게 없는 쪽을 본다면 테슬라 역량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쪽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테슬라가 가격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인하를 하니까 수요가 확 올라오는 부분들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컨트롤을 하면서 수요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요. 전기차 가격이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낮아지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만 올라오면 안 되죠. 거기에 맞춰서 충전 인프라가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약 30%씩 앞으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업을 하나 찾아본다면 AI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본업으로 원래 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까지 최근에 신사업으로 붙이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업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쪽을 하면서 본업은 잘 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저께 나온 뉴스가 현대차 그룹과 함께 손을 잡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시장이 확대될 때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분기별 영업이익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분기 실적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숫자도 나오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고요. 연간으로도 지금 보시면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나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사업의 신사업까지 잘 전개가 된다면 앞으로 이 회사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대와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이 커질 경우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요. 이제 긴축을 하게 되고 이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성장주에 부담이 되는 건데요. 앞서 이제 2011년이었습니까? 그 당시와 비교를 하시면서 데칼코마니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빠져드네. 설득력이 있어서 성장주를 봐야 돼.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가장 지금 확실한 성장은 사실 2차 전지이고요. 그다음에 AI 로봇. 그걸 안 보자는 건 아니고 새롭게 찾아볼 섹터를 해서 전기차 충전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트렉스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아다스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건데 전기차 충전 사업을 자회사단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신사업이 붙으니까 앞으로 이 테마가 커지면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사업과 함께 관심 기업까지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도움이 됐네요.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과 투자 아이디어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